Q. 토마틸로 저는 토마틸로가 기타 색깔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 껴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스페인.. 스페니쉬네요. 토마티오네요. 네 토마티오.. 토마틸로라고 뭐 써있기는 한데 스페니쉬로 토마티오라고 읽네요. 근데 피커비듬인가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우리 요.. 요 레드가 이제 피스타 레드에서 그 뭔가 약간 토마토 색깔이랑 비슷하니까 혹시 이걸 토마틸로라나? 근데 봤는데 아니구요. 토마티오는 꽈리 속의 과실이지만 가까운 종인 토마토처럼 야채로 쓰인다. 뭔가 약간 그 꽈리고추와 토마토의 중간이네요. 그런거 같았나봐요. 그린 토마토인데 안익은 토마토랑은 아예 종이 다른 거라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요리에 흔하게 쓰이는 재료로 뭐 익히거나 퓨레로 만들고 아니면 과카몰레에다가 넣을 때도 있고요. 질감은 토마토와 비슷한데 상큼한 산미가 있어서 칠리의 매운맛과 잘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앤초포블라노처럼 이제 뭔가 약간 그 산미 매운맛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맛으로 좀 표현하는 그런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나봐요. 그렇죠 요게 이제 뭔가 약간 산도 조절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게 2분의 1 블렌더인데 요게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원래 보통 이제 원볼륨 투톤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브릿지 픽업에다가 넥 픽업을 섞었을 수 있는 팬더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시스템. 그래서 1단과 2단에서만 먹게 되는데 1단에서 놓고 이걸 그냥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브릿지 픽업 하나만 들어오게 됩니다. 블렌더를 줄여버리면은 사실 이게 줄인다라는 느낌보다 넥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2개가 먹게 됩니다. 이렇게 먹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2단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3개가 다 먹게 돼요. 삼싱을 삼싱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 물론 3개가 다 열린다고 해서 무슨 두꺼운 소리가 나고 그런건 아니고 그래봐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다양한 톤메이킹을 할 수 있다. 그래봐야 토마트 유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5개의 톤 이외에 브릿지와 넥을 같이 쓰는 톤 거기다가 3개를 다 쓰는 톤에서 총 7개의 톤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래서 블렌더가 굉장히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80년대 말에 팬더 엘리트 엘리트 맞을거에요. 여기가 온오프 스위치가 3개 달려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온오프 이거 온오프 이거 온오프 이거 온오프 스위치가 3개 달려있었고 3개 다 누르면 3개를 다 열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노부화 했네요.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죠? 자 가격 살펴볼게요. 5,366,000원 지난 시간보다 저렴하죠. 60만원 정도 저렴해졌고요. 거기다가 픽업 3개 쌓을 수 있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가성비 점수 한번 주십시오. 저는 10점 드리겠습니다. 가격대비 픽업 비율이 좋네요. 가격대비 픽업이 아주 소용으로 활용도가 좋아요. 픽업은 7. 가픽비가 아주 좋습니다. 가픽비. 그렇죠. 아 이거 뭐 남얘기지 뭐.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라. 이게 뭘로 반성인데 700일까?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37kg. 43플러스 2mm 두께. 12플레튀 뚤레는 79mm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로스티드 엘도고요. 메이플 로스티드 플레임. 이 57 스타일 소프트 브이넥인데 요게 지금 메이플 통인가요? 통이죠. 네. 메이플 통이죠. 스컴크라인. 이거를 스컴크라인을 메이플로 언노스티드 메이플로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로즈도 이런걸로 안하고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리얼도 다른데 같은 모델이긴 한데 이제 로즈도 지패드. 그렇죠. 이렇게 메이플 통넥 잘 구웠습니다. 역시 바디와 넥을 전부 구운 네.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지판공율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슨 21mm 6100mm 전보 프레슨 올라가 있고요. 핸드워운드 토마티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5A 그리고 스트릿 2분의 1 블렌더 아까 설명드렸던 시스템 가지고 있고요. 브릿지는 식스세드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7개를 톤을 체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개 들어 볼게요. 자 5단부터 듣나요. 네. 편의상 5단부터 갈게요. 4단 5단 5 가운데 픽업이고요. 문제 2단으로 왔는데 지금 2단이면 요 두 픽업이 작동하잖아요. 맞습니까? 여기다 이걸 열어볼게요. 줄이는 게 오시는 겁니다. 3개 다 열린 거예요. 뭔가 싱글인듯 헌버커인듯 뭐인지 모르겠는데 좀 특이한 톤이 나네요. 완전히 제끼고 브릿지만 브릿지 픽업이고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조금 톤이 좀 다 새로워진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러네요. 손 와우 되겠네. 이거 확 확 먹어갖고 네. 거기가 톤이죠. 아 좋아요. 이제 끄면 이렇게 되고 거기서도 한번 그러면 이렇게 친 다음에 이 넥을 열었다 닫았다 한번 해보죠. 넥을 어 약간의 그런 어떤 아 그렇군요. 네. 넥을 넣으면은 소리가 약간 살짝 정리가 되면서 다채로워지는 느낌? 네. 열은거 열은거고 닫은거고 그니까 이쪽으로 돌린게 넥이 열린거죠? 이게 열린겁나? 이게 안 열린거 열었습니다. 이게 부릿지만 네. 이게 부릿지만 이게 부릿지만 이게 넥이 열린거 네. 네. 차이는 있어요. 네. 근데 뭐 넥이 열린게 조금 사운드가 더 열린다기보다는 브릿지 쪽이 열려있고 넥이 열리면은 이 열린 느낌이 빠지면서 이쪽이 다채로워지는 느낌 다채로워지는 네. 마샬로도 다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철랑 5단이 굉장히 특이하게 넥소리가 안나고 약간 하프소리가 나요. 5단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소리가 되게 명료하네. 센터 지금 닫혀있구요. 넥을 열어보아라는거죠. 어 자 이제 닫구요. 네. 브릿지만 브릿지 플러스 넥 아 이게 되죠? 해프톤 같은게 좀 나긴 나요. 좀 센 해프톤 어우 재밌어. 네. 그렇습니다. 아 어 넥 넥 아냐 아냐 개인 사운드에서 이게 달라지나요 이게 그냥 리어 픽업이고 그렇게 되네요 사운드를 조금 뭔가 다채롭고 두툼하지만 부드럽게 부드럽게 되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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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네요 어 재밌어요 이분의 블렌드를 열었다 닫았다는 느낌이 뭔가 연다고 닫는다고 팍팍 티가 나는건 아닌데 그 약간의 미묘한 네 그 톤 차이가 있어서 이 뭔가 넥 픽업과 그 브릿지 픽업을 이 픽업 세메터로 탁탁 전환하는 거랑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이걸 다 세 개를 다 열고 삼싱 삼싱으로 르크 이번hta 한 벨 어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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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